여기가 놈들의 심장부다. 목표물을 파괴하라. 알파는 플랫폼 작품으로 철로 로트를 확보해. 멈추지 말고 계속 들어가. 독감, 지상자 A로. T1 지점을 덮치려. 놓쳤다. 위치 확인이 안 된다. 지금 지상살피 뒤쪽으로 추격 중이다. 보인다. 잡았다. 잡았다. 폼포인, 상황 보고하라. 플랫폼 위쪽에다는 적을 발견했다. 이쪽에 지원 요청하여. 잡이 총을 가리게 되고 있다. 귀족을 놓치지 마라. 제압 올려. 저장까지 다가가. 네. 헉. 대단할 수 있는 공격은 상황에 공격을 하십시오. 이 지점이 유지한 방향으로 집중하려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유지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지점이 유지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교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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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르신!